새우튀김 밥을 만들었어 이렇게 나오신 거다 자, 지금 새우튀김 새우마요입니다 아, 진짜 크다, 맞네 진짜 크다, 근데 크기가 크다 크기가 크기가 맛있어 소리 소리 봐 이게 소리가 여기까지 흘리는 거 보면 바삭바삭함이 아, 이게 그리고 좀 값 나와서 완전 맛있는 온도 아, 이게 그리고 값 나와서 완전 맛있는 온도 응 음 음 음 음 아, 수다 들어갑니다, 수다도 나 수다 오 수다 우와 아 아몬드가 딱 뿌려져 있어서 먹으면 무조건이다 오 오 그렇게 큰 게 들어가? 큰 게 다 들어가 꼬리까지 음 약간 펭클 탱글한 맛이랑 크리미한 맛이랑 아몬드가 오독오독거려가지고 식감이 3가지다, 3종 세트 삼합이야 스탱글 소소 아삭 왕 네네 감사합니다 보통 소스도 예쁘게 찍어서 먹는데 거의 달라서 먹네요, 이거는 어 깜짝 바르듯이 맞아, 수향도 지금 들어갔어요 되게 궁금하다 어, 맞아 살짝 그냥 냄새만 맡아 좀 뽀송할 거 같아 너무 뽀송할 거 같아 오랜만에 우리 요원들 이건 뭐 일이 아니라 빵 야, 우리가 진짜 여행 보내신 건데 아아 어떻게 아, 우리 어떡하니?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냥 먹어요, 음식이 아, 너 빨리 드셔봐주세요 아니, 이게 사장님만 쳐다보기면 그치 음식, 음식 달라고 우리 미역캣 같아 미역캣 3마리 미역캣 3마리 몇 가지 네 네 몇 가지 네 네 네 네 다 고맙t ам 고맙t 네 네 네 네